아 아 좀 열어주세요 자자지 못하게 왜 태민이 어디 있어요? 나는 시 겨자는 내겨 빨리 야 왜 두 번 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렇지 으 으 으 으 으 까 예 그렇지 뭐 아 이게 마무리가 아 아 아 여기 그래 보게 좋다 오늘 둘이 빠지죠? 오늘 둘이 빠지죠? 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쉬어야지 고마워요 이런 거 하나씩 드리고 있어 배운해볼까?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거? 이렇게 타다가 남자분이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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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범이는 어떻게 했습니까? 기범이 나름 남자답게 눈치를 봐 눈치를 봐 나은 안 다 맞나 봐 아 트